박채범 1위 자 입상자는 10월 30일 아침 9시 30분부터 챔피언 매치 경기가 있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십니다. 새해! 알려드립니다. 결혼기 신이어 투 선수들의 결승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. 시니어 투 입상 선수 전원은 도목을 닫혀있고 시상대 앞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결혼의 시니어 투 선수들의 결승 경기가 끝나는 한 대로 결혼 시니어 투 입수 예정입니다. 시니어 투 입상 선수들은 도목을 닫혀있고 시상대 앞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Bishop Hybrid 2에서 준 걸의 상상 dass.. 하나님의 기간.. 3 facedigue après 선수들의 결승 선수입니다. estaba지 바랍니다. 이 선수 후부터 하기는 전하고 라인드 선수들을 수풉농시키고 싶습니다. The awards ceremony will begin shortly. Please join us and be ready at Court 2 for the awards ceremony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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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